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 전문가 고아름입니다. 자, 이번에 쌤이 여러분들과 만난 이유는 이 10월쯤에 멘탈이 흔들리는 친구들도 많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친구들이 꽤 많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자, 쌤은 이런 걸 되게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쌤이 센 캐릭터가 있는데 그중에 이 모습을 제일 좋아해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위에 있는 별이 여러분이야. 쌤이 여러분을 오르미라고 부르죠. 오르미의 점수를 쌤이 받치고 있어. 이게 나야. 아래가 쌤이에요. 여러분의 만점을 받치고 있는 게 쌤. 그러니까 쌤은 쌤이 여러분의 점수를 올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내 직업은 점수 올리는 게 내 직업이지. 내 직업의 본질. 자, 이 쌤 직업의 본질을 마지막에 뚜껑을 열 수 있는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쌤 제자들이니까 잘 봐야 돼. 그런데 이 쌤과 공부한 시간뿐 아니라 수능을 보기 위한 그 12년 동안의 공부가 있었잖아요. 이것의 마무리를 정말 잘 지어야 하는 시기인데 이 10월부터 조금씩 흔들리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쌤이 현장에서도 수업을 하면서 되게 많이 보고 질문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10월이라는 시기는요. 되게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드는 시기예요. 엄청 짧게 남은 것처럼 보여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막 DMIN에서 몇 하면 어떡해. 얼마 안 남았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쌤이 지금 이걸 찍는 시기가 수능으로부터 한 대략 5주 조금 더 남은 시기. 5주에서 조금 더 남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짧게 남은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볼게요. 개념 강좌. 동아시아사, 세계사 개념 강좌가 30강 정도예요. 1시간짜리가 30개쯤 있어요. 지금 이 시점이면 개념 강좌를 하루에 1개씩 들으면서 그거에 맞춰 기출문제를 풀며 하루에 한 2, 3시간 정도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둘 중 하나 골라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꾸준히 공부만 해도요. 노베이스가 만점 받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그런 시기예요. 자, 그렇게 짧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시기는요. 이미 다 배운 것을 잊어버리기에도 충분한 시기예요. 그런 시기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지금 정말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은 12년 공부의 마무리를 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잘 아셔야 되거든요. 자, 이 10월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잘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이 수능 전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능 전날. 내일 나 시험 보러 갈 거야. 어떤 마음 들 것 같아? 나한테 제발 일주일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란 말이죠. 수능 전날 되잖아요. 진짜 나한테 제발 하루만, 이틀만, 일주일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게 돼요. 자, 근데 지금은 쌤이 이걸 찍는 시점은요. 아까 뭐라 했죠? 수능 전 한 5주보다 조금 더 남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면 하는 그 일주일이 5번 이상 남은 시간이 지금이란 말이에요. 이 10월달에 여러분이 뭘 해야 하는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대체로 10월달은요. 파이널 모고의 시기예요. 파이널 모고. 우리 메가 모고도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가 나오고 있잖아요. 파이널 모고를 보잖아. 그러면요. 어려워요. 어려워. 내가 분명히 개념도 하고 연표도 하고 외울 것 다 외우고 복습 다 하고 노트 만들고 다 했는데 어려워.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공부 헛했나? 나 그거 이제까지 뭐 한 거지? 내가 외우는 게 틀린 거였나? 라면서 본인이 공부한 거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게 돼요. 이 시기가 그런 시기예요. 그러면서 멘탈이 흔들려요. 그러다가 일부는 올해는 안 되겠다. 내년에 해야지. 라면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열심히 하긴 하는데 불안함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배우는 것의 기반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기반이 탄탄한 사람은 문제가 안 생겨요. 늘 만점을 찍거나 늘 1등급을 찍는 사람은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게 나와도 아 이건 기출이라서 이렇게 바꿔서 낸 거구나. 아 이 문제는 조금 더 기출 문제를 한 번 두 번 더 꼬았구나. 아 이 문제가 신유형이구나. 다 보여요. 기본이 탄탄한 1등급을 계속 받거나 만점을 계속 받는 친구들은 대체로 어려운 게 나와도 그게 왜 어려운지를 거의 출제자의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도 이것 때문에 멘붕이 오진 않아요. 근데 약간 어렴풋하게 1등급 몇 번 받아본 2등급만 나오는 혹은 3등급 4등급 왔다 갔다 하는 조금 올라와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사설을 보는 순간 너무 어려워 이렇게 돼요. 내가 배운 거에서 내가 다 배웠다 생각했는데 이걸로 안 풀리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메가 모고를 포함하여 이제 분류하자면 굳이 분류하면 사설이잖아요. 사설 모고가 왜 어려울까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수능을 쳤어. 뭐 동아시아 세계사 봤어. 전체 문제 몇 개? 20개. 그중에 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몇 개예요? 3개나 2개. 그럼 3개나 2개가 어떨까? 등급을 가르는 문제는요. 매해 그 수능에서 대체로 아이들이 욕하는 문제였어요.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런 문제가 등급을 갈라요. 그런 문제가 등급을 갈라요. 그럼 여러분 항상 그렇게 늘 정말 아이들이 욕하는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려면 사설을 보고가 어려워야 되겠어? 안 어려워야 되겠어? 우리 메가 어려운 걸 내줘야 아이들이 이거에 열심히 연습을 해서 만점을 받으러 가죠. 당연히 이 때쯤 보는 파이널 모고는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에서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느냐? 첫 번째 기본 난이도의 문제와 고난도 메가 모고를 같이 병행하셔야 돼요. 자 기본 난이도의 문제 어디에 있어요? 기출 문제 여러분 집에 막 엄마 혀 같은 거 있지 않아? 엄마 혀 뭔지 알지? 혹은 샘 교재 중에 아름다운 기출 플러스 엔제 이거 기출 문제지 그죠? 이런 거 아직 덜 푼 거 막 남아있거나 혹은 풀었어도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있어. 한 번쯤 더 보면 내가 3월에 풀었어. 기출 문제를 그럼 지금쯤 많이 잊어버렸거든. 그걸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야 돼요. 아 내가 아직 건재하구나. 내가 배운 거 아직 안 까먹었구나. 늘 자꾸 확인하면서 안심하면서 고난도를 조금 조금씩 수용하셔야 돼요. 고난도만 풀잖아요. 그러면 와르르 무너져요. 특히 2등급 이하 1등급 몇 번 받아 봤거나 아니면 그 이하 친구들은 와르르 무너져요. 아 내가 공부한 걸로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해서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해? 기본 난이도 기출 문제를 다시 풀거나 혹은 EBS 교재를 다시 푸세요. 샘 저 한 번 다 풀어서 다 풀어가지고 이거 끝났는데요. EBS 교재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만약에 내가 3월에 풀었어. EBS 교재를 혹은 6월에 풀었어.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한 번 더 푸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본 난이도 오니까. 아니면 우리 메가스터디에 기출 교재가 있어요. 이거를 푸시면 돼요. 이걸로 계속 확인하면서 뭘 해야 돼? 내가 배운 것이 맞구나. 내가 푸는 방식이 맞았구나. 내가 공부한 것이 확실한 거구나. 확인하면서 고난도 뭐고의 내용을 습득하셔야 돼요. 이걸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안 그러면 무너져요. 알겠죠? 자 고난도 문제만 즉 사설 뭐고만 메가 뭐고만 풀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 고난도 뭐고만 풀었을 경우는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수능을 봤어. 그러면 고난도만 치다 보니까 쉬운 문제도 꼬아보게 돼. 쉬운 문제를 꼬아보게 돼. 특히나 동아시아나 세계사는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지문이 길어요. 마치 국어 지문처럼. 국어 지문처럼 긴데 내가 내용적 베이스를 가지고 배운 개념을 가지고 이 국어 지문처럼 긴 걸 분석해야 되거든. 그걸 분석할 때 이게 뭔가 여기서 한번 꼬아서 이 글을 쓴 건가? 라는 생각에 그냥 일반적으로 쓰여진 글인데 괜히 꼬아서 보게 돼요. 그러면 오히려 남들 다 맞추는 분들 나만 틀릴 수 있어요. 그런 케이스를 현장에서도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이런 질문을 또 많이 받기도 해요. 인강 지문에 되게 많아. 선생님 저는 이랬는데 이렇게 틀렸어요. 많이 받아요. 질문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도를 보고서 나중에 수능에 가서 쉬운 문제도 꼬아보지 않게 하려면 뭘 해라고요? 항상 기본 안이도 같이 병행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병행. 기본과 고난도 병행.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정리할 때 파일을 뭐고 풀었어. 내가 뭐고 풀었는데 해설지가 너무 자세해.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해설지를 보고 공부를 해. 그러고 끝내요. 대부분 다. 해설지 보고 아 이거구나. 확인하고 끝내. 내가 엄청 고민했다가 문제 틀렸어? 혹은 맞췄어? 그러면 해설지 보고 음 하고 넘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하수. 해설지를 보는 건 하수. 해설지만 보고 끝내면 안 되고요. 내가 늘 옆에 끼고 있는 개념책이나 노트나 연표가 있어야 돼. 그 책을 갖고 와서 같이 펼쳐. 뭐고를 봤어? 이거 내가 틀렸어. 혹은 맞췄지만 헷갈렸어. 이거를요. 내가 본 개념책이나 노트나 연표. 내가 정리한 거지. 내가 봤던. 내가 제일 많이 본 거. 내가 제일 많이 본 개념책이나 노트나 연표. 그걸 갖고 가서 펼쳐놓고 아 이 개념이 이렇게 나온 거구나. 내가 틀린 이 보고가 출처가 여기구나. 그러면서 그 나의 그 책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책. 내가 제일 많이 본 책. 그게 여러분의 그게 만약에 동아시아 과목이다. 그 책이 여러분의 동아시아 뇌고요. 그 책이 여러분의 세계사 뇌예요. 그 책을 자꾸 보면서 아 요게 요렇게 나온 거구나. 하면서 저거 끄집어내줘야 돼요. 내가 배운 요 개념이 이렇게 나온 거구나. 끄집어내줘야 돼요. 공부는 이 공부는 집어넣는 게 아니라 빼는 거지. 저거 빼줘야 돼. 아 이게 이렇게 나온 거구나. 확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내가 배운 개념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요. 요 개념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까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수능은 어떤 시험이야. 사고력 시험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뭘 해야 해? 첫 번째 다시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기본 난이도와 고난도 파이널 모고를 같이 병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무너져요. 알겠죠. 만점 계속 찍는 친구도 기본 난이도는 같이 풉니다. 기본 베이스예요. 알겠죠. 왜? 내가 배운 걸 까먹으면 안 돼서 그래. 알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두 번째는 이거. 모고를 풀고 나서 틀렸거나 내가 틀릴 뻔했거나 혹은 좀 아리까리한 개념이 있어. 그럼 뭘 해야 돼? 해설지 보고 끝내는 게 아니야. 뭘 봐야 돼요? 나의 개념 책 혹은 노트 즉 내가 정리한 거 내가 제일 많이 본 거 그거에서 확인하고 이 개념에서 요렇게 변형되었구나를 확인하면서 요거 자꾸 끄집어내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이 끝까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쌤이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 식이 어떤 식이라고요? 노베가 만점 찍기에도 충분한 식이지만 배운 걸 까먹기에도 충분한 식입니다. 아시겠죠. 멘탈을 잘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정말 중요한 식이다. 자 쌤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현장 질문도 받고 인강 질문도 받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마지막 올수록 멘탈이 많이 흔들리나 봐. 그럼 이거를 잘 부여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수능 끝까지 쌤이 같이 있으니까 매번 여러분에게 응원 메시지 날릴 테니까는 질문 게시판 글 남겨주시고요. 쌤이 여러분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